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의 서울광진경찰서 한바탕 큰일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관들이 보통 정신나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최원일 함장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천안함은 북계의 도발에 침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를 해서 최원일 함장의 명예를 훼손한 그 유튜버에게 무죄로 수사를 했다.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작년도에 천안함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천안함은 북계의 도발에 의해 침몰한 것이 아니라는 워딩하에 천안함 재조사위원회도 만들었죠. 한바탕 문재인과 괴를 같이하는 서울광진경찰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 감히 서울광진경찰서 이 경찰 따위들이 감히 천안함을 욕되게 한단 말입니까? 이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천안함 함장 미친XX 유튜버의 명예훼손 적용 안한 경찰 경찰 유튜버의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최원일 함장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공개하며 반발 사실상 경찰이 천안함 침몰 여러 가설과 논쟁 진행 중이다. 최원일 함장 수사의의 신청 경찰청장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라는 이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역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괴를 같이하는 서울광진경찰서 경찰들의 정신 나간 수사 북괴의 도발에 의해 분명히 침몰되었음에도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관들은 그 북괴의 도발이 아니라 한마디로 좌초될 수도 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 유튜버는 거짓말을 하고 최원일 함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금 이 천안함은 북괴의 도발이 아니라 좌초되었고 또 미국 잠수함에 부딪혔다. 그거를 종합해 볼 때 명예훼손죄는 형립되지 않는다라고 소장에 딱 종하고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가한 유튜버가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취됐다. 최원일 전 함장은 해당 유튜버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유튜버 A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취했다고 시비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X 군무태만 완전히 패잔병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심각한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일 함장은 지난 7월 A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명예훼손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그 유튜버가 이야기한 그 워딩에 대해 허위사슬로 인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무혐의 소장에서 무려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지칭하여 발언한 사실을 인정된다. 피해자의 발언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이게 침몰사건, 북계의 도발, 침몰에도 부족한 판에 피격도 아니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피의자의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느낀 피해자의 의견 내지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는 판단된다. 모욕죄는 별도 송치결정함. 쉽게 말하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딱 정리하자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그 유튜버를 수사하면서 다 들어보니 천안함은 북계 외에 피격된 게 아니고 유튜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들의 보도자료를 보니 뭐다? 천안함은 좌초된 거네. 좌초돼서 침몰되었을 수 있었던 거네. 그러니 당신은 죄가 없음이야. 라고 소장에 적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최원일 함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발언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느낀 의견과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이라며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나 천안함 관계자분들은 지금 북을붙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슬로 인식했다고 단종 지을 수 없다. 북계의 도발이 아니다 라고 대놓고 소장에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서울광진경찰처 수사결과의 의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전우회는 인터넷에 떠도는 망언과 가설 수준의 이야기에 현혹되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거는 그야말로 북계의 도발이 아니라 그럼 한마디로 침몰, 좌초되었다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렇게 천안함과 관련된 무지한 생각인건지 아니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처럼 북계의 천안함 도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안함 좌초라고 표현한건지 한마디로 천안함 전우회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창령 경찰청장을 향해 천안함 피격사건을 천안함 침몰사건 언론에서나 떠도는 이야기로 짜집기하고 북계의 도발이 아니라 좌초되었다고 표현하는 서울광진경찰서에 대해 두 차례나 문재인도 인정했고 정부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서울광진경찰서가 어떻게 이러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침몰사건이라고 폄하하냐며 김창령 경찰청장을 향해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원일 전 함장은 12일까지 김창령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장의 답변이 없으면 13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항의 방문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천안함 재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지랄발광을 했습니까? 북계의 명백한 도발로 침몰한 피격된 천안함 이 사건을 이제 하다하다가 문재인 정권의 광진경찰서가 정신 나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저항해야 하는지 여러분 서울광진경찰서 항의 전화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